안녕하세요. 영이산가족공원 위궁기지에 봄이 이렇게 예쁘게 찾아왔습니다. 하루가 주말에 양설점 갔다 왔는데 남산의 곳곳도 정말 예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. 남산에 벚꽃이 지금 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최고 절정인 것 같아요. 서울에 계시면서 벚꽃 구경 오히려 남산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주말 오는 사이에 이렇게 봄이 가득 내일까지 다 흡수가 있는 곳곳곳에 를 먹고싶은 곳곳곳에서 저녁에 일어나는 곳곳곳에 재고있었던 곳곳에 진짜 잘해주셔서 감상하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